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4일 남면 구암리의 드문모 심기 현장을 찾아 드문모 심기 시연에 참석했습니다. 이날 시연회에는 백웅현 양주시쌀연구회장, 조성호 남면살 장목반 반장, 구암리 농가,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생력재배기술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. 드문모 심기는 일반 이왕재배보다 심는 포기수가 적고 심는 간격도 넓지만, 벼 수량과 쌀 생산량에는 차이가 없어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재배법으로. 우리시는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는 재배면적의 50%까지 늘어났습니다. 시는 남면 구암리 시범단지의 12.2헥타르를 조성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사업비를 5천만원 지원받아 드문모 이왕기, 전용 모판상자, 생력농자재 등을 시범사업에 투입했습니다.